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오른쪽은 나이가 차. 차는데 세게 차면 들어가는 친구들하고 속도가 안 맞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거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봐봐. 주 패턴이 20명이야. 둘이 똑같이 일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속도가 이 정도 차이로 같이 들어올 거야. 너가 센터에 따라 하지 마요. 수비야. 오케이 고. 자 잠깐. 이 두 패턴이 니네 둘이. 니네 둘이 오기로 들어와야 된다니까. 제일 먼저 자르고. 오고. 뒤에 따라오라고. 그다음에 돌고. 다. 다. 내가 한 번 들어가. 내가 정보인 자리에 한 번 들어가 볼게. 잘 봐.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내가 좀 늦어서 그걸 따먹어야 된다. 오케이. 자 들어와 봐. 한 번 따라. 이리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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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꼴대 쪽으로 팀을 하면 안 되고. 나 힘든 데서 쉬어져. 이렇게. 오케이. 브라치. 그죠. 왜 지적 털려가지고. 브라치. 왜 지적 털려가지고. 오케이. 브라보. 이렇게 가야 돼. 반대로 밀어. 이번에 강의랑 스태프이가 밑에 더 도는 거잖아. 나 데리고 가고. 나 데리고 가고. 좋다. 나 데리고 가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킥 좋아. 아 좋다. 아 좋다. 오케이.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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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느낌. 이 느낌 가보자.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좋아. 좋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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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가지 마. 가지 마. 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다 quanto 좋아. 가고야 주세요. 다 quanto 좋아. 그렇지. 반대 가기." 벗어나. 빨리 움직여. 2. 2. 그렇지. 오 나이스. 오오. 그렇지. 오 나이스. 오오. 1. 이제 2. 한 번씩 잡아. 한 번씩 잡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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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isk.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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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영국이 영국을 막아 버리는데. 왜 이렇게 넓어가지고. 내가 막아야겠다. 내가 대통령도 뺐다. 내가 진짜 나 실제로 피자에 있는데. 대통령이 누구였어. 가운데서 해야지. 가운데서 해야지. 가운데서 해야지. 가운데서 해야지.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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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경기장 이기니까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 좋아 다들 한번 앉아 볼까요? 그 일단 저희가 지금 9명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족한 포지션을 좀 저희가 추가로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각자 좀 서고 싶은 포지션을 정해야 저희가 네 젊은 친구들이 많고 빠른 친구들이 많잖아요 사이드는 좀 부담스럽다 이거 아니야 아 네 리베로우가 낫다 초등학교 때는 스위터를 막았고 서울시 랭킹 1이었어요 원강이 사이드 백 오른쪽 민호는? 저도 오늘 같이 리드도 괜찮아? 리드도 괜찮은데 오늘 M.O.M 잡았으니까 어 그렇지 준비가 안정된 사이드 강이 공격형 미드필드나 섀도우 원창이 스페어 리드 정봉이 사이드나 푸드 봤는데 지금 가운데로 리드 같은 영상이 저도 왼쪽 측면을 줬습니다 왼쪽 측면 오케이 태풍이는 태풍이가 태풍이가 포드 여기 은행팀이 네 우홍이 우홍이는 우홍이는 여기 있으면 돼 딱이다 얘가 여기야 왼발작이야 감독님 생각하고 계시는 따로 전술이 있으세요? 4231 괜찮습니다 4231 이렇게 한자리가 중앙 한자리 원래 얘가 딱 씁니다 내가 여기 서고 난 여기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일단 지금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 포메이션은 4231로 해가지고 저희가 중앙 수비랑 근데 태풍이도 어차피 미드필드 성향이 강하니까 아 포드 포드랑 센터벨트 같은 그러니까 밑에와 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천재였던 천재라고 불렸던 그런 중앙 수비와 공격수 마지막 남은 자원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부회가 아니고요 지금 많이 들어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좋은 팀을 만들어서 뭔가 잘해보자의 느낌이기 때문에 좋게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면 이만 오케이 이만 마무리합시다 마무리도 깔끔하게 네 일단 오늘 고생이 진짜 많았고요 그래도 나름 감독 데뷔 전인데 이겨서 고맙고 뭐 기분도 좋고 고맙고 오늘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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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늘 너무 좋았어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수들 오늘 뭐 하고자 하는 의욕도 좋았고 실력도 뭐 내상 예로 체력적인 부분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만족하고 우리 다음에 모였을 때는 또 그래도 오늘보다 더 멋진 프레이를 보여줘야 되니까 돌아가셔서 좀 각자 몸 관리 좀 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랭키포울 램핑크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까 탱탱탱탱탱 탱탱탱 탱탱탱 맞아서 반가웠고 다음에 볼 때는 저도 멋진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즐겁게 찹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몸 좀 잘 반대자 우리 진짜 똑밟히면 안 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둘이 더 열심히 때려야겠다. 물 잘 챙기고. 바람이 없더라. 민혁아. 민심 좋았다고. 갑자기 너 이거 때문에 까먹는다니까. 이거 열심히 해라. 거기 아니야. 일로 가야 돼. 친구야. 친구야. 영상 오늘 힘들었지. 열심히 좀 하자. 파이팅.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지금 다쳐있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시간 되면 그때 참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